여러분, 오늘은 그리고 방송국수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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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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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뺏어 뺏어 알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노즈 차박지로 왔어요. 지금 도착을 했거든요. 지금 위에 썬루프로 비가 내려서 보는 풍경이 너무 예뻐요. 세팅을 해볼게요. 일단은 얘를 당겨서 앞에 유리 부분을 막아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로 이렇게 내려서 고정을 해줘요. 일단 이렇게 옆에 뷰가 예쁘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예쁜데 일단은 옆은 프라이버시 상 커튼으로 닫아주고 이 앞부분만 개방하려고요. 지금 차 안 온도가 14도예요. 지금 해가 금방 떨어져서 엄청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산책을 해보려고요. 지금 차 안 온도가 14도예요. 지금 해가 금방 떨어져서 엄청 깜깜하거든요. 오늘은 이거 피크닉 가거나 카크닉 갈 때 사용했던 거거든요. 얘 가지고 왔어요. 이게 너무 많이 넣었더니 얘가 안 닫혀요. 지금 차 안 세팅을 이렇게 해줬어요. 여기 왼쪽으로는 이렇게 아까 이 바구니, 피크닉 바구니랑 이 안에는 그냥 뭐 음식, 그릇, 식기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오늘 영화 보려고 노트북 챙겨오고 여기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균형 맞춰서 올려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뒤쪽으로는 제가 앞에 창문 가리개를 했는데도 틈새가 좀 보여서 그냥 빽빽행 때 사용했던 발포 매트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가려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수한 침들, 배낭 여기 있거든요. 배낭이랑 이런 거 놔줬어요. 침낭 뭐 이런 거랑 앞에 휴지통, 그리고 이 옆으로는 이거 그 접이식 이렇게 차량용 테이블이거든요. 얘 이렇게 펴주고 그리고 이는 가방으로 좀 이렇게 가려주고 그리고 삼각대, 고장난 삼각대인데 이렇게 조명 놔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짐들 이렇게 놨고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 휴대용 배터리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 테이블을 펼쳐서 놔줬더니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차박할 때 이거를 자주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으로는 침낭, 혹시 몰라서 간절기 침낭 하나 더 챙겨왔고 그리고 크레모아, 용량 큰 걸로 가지고 왔어요. 이 앞에는 뷰인데 지금 제가 차에 따로 파워뱅크나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엉덩이에 그냥 이렇게 핫팩 있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엉덩이에 둬렸더니 그냥 따뜻해요. 그리고 오늘 되게 춥지 않은 날씨여서 온도가 딱 좋고 그리고 약간 습기는 차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괜찮고 그냥 스키정돈은 이렇게 수건이 있어서 수건으로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면 바퀴 창문으로 뷰도 보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샨루프 위로 비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참 여기 원래 뒤쪽에 있던 이 커튼은 원래 앞쪽에 있던 커튼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그냥 옮겨서 달아줬어요. 얘가 옮겨서 달 수 있는 구조여서 편하더라고요. 이거 청아랑 같이 먹을 거거든요. 오늘 월남쌈 먹을 거예요. 피망이나 여기 있는 야채들은 집에서 썰어왔어요. 혹시 몰라서 저는 양파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보온병에다가 아침에 조리해서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제일 윗칸에다가는 이게 호래기인데 건호래기예요. 그래서 꼴뚜기거든요. 건 꼴뚜기를 이렇게 집에서 데쳐왔어요. 되게 짭조름해요. 제일 1단은 건호래기. 2단은 새우. 3단은 불고기예요. 불고기. 얘는 칠리 소스. 이거는 겨자 소스거든요. 겨자 간장 소스. 유자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집에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간장 소스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다가 다시 덜어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땅콩 소스. 땅콩 소스 되게 고소하거든요. 좀 어두워져서 여기 중간에다가 카라비더를 꽂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줬어요. 그리고 얘를 켜줍니다. 그리고 보온병에다가 이게 월남쌈 있잖아요. 담가 먹을 여기 뜨거운 물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도 집에서 끓여왔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바꿔야겠어요. 접시를 이거를 잠깐 올려놓고 놓을 데가 없어. 너무 푸짐해. 놓을 데가 없네. 고기랑 먹을까? 온정 칠리 아, 파인애플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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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냄.." share 뿅 맛있겠다 땅콩소스 한 번 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빗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그리고 또 다음주 주말이면 엄청 추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총 풀렸을 때 차박으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옮겨줬어요 더 분위기 좋게 너무 오래 담가놨어 너무 홀딱거려요 너무 홀딱거려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음 점점 추워져서 입었어요 실이 따뜻하다 그렇게 춥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옷도 좀 껴 입고 와서 괜찮아요 국물 없는 걸 먹었더니 국물이 튀겨서 좀 따뜻한 라면을 먹으려고요 저기 보금병에 물이 따뜻할진 모르겠는데 그리고 술도 이 정도 남아서 한 번 같이 먹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충전하는 걸 깜빡해서 벌써 저렇게 꺼졌어요 제발 됐으면 좋겠다 오 거의 딱 맞아요 되려나 모르겠네 아무래도 불안해서 이게 보온이 더 좋아서 여기 하나 더 싸웠거든요 따뜻한 물을 이거를 조금 더 넣어줄게요 흐 흐 흐 흐 흑 흑 흑 흑 흑 오 확실히 이게 따뜻해요 아무래도 좀 한강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나을 것 같아 엄마 김치도 가지고 왔어요 김치랑 먹어야 맛있으니까 왜 이렇게 김치를 많이 갖고 왔지? 조금만 갖고 왔어도 됐는데 됐다 오 익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 풀어줘야 있기 때문에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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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었을까요? 익은 것 같아 오 으아 으아 김치랑 같이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이걸 떼고 먹어야겠어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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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먹었다 도수가 약해서 그냥 괜찮아요 먹기를 부담 없고 밥이 너무 맛있다 먹기를 잘했다 먹을까 말까 그랬었거든요 살짝 배불러서 너무 맛있다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다 배불러 너무 맛있다 이제 심장을 피고 그리고 영화도 볼 거에요 오늘은 혹시 추울지도 몰라서 간절기 입을 하고 동개 입을 두 개를 같이 피도록 하겠습니다 잘 때는 이 판초 이거 담요는 입고서는 좀 불편하거든요 이 모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꼭 묶어줘서 최대한 여기를 구멍을 놨고 여기 아까 옆에 부분 똑딱이로 이렇게 잠그는 거였거든요 거기 부분을 이렇게 떼서 펼쳐주면 이렇게 네모난 담요가 돼요 침낭 위에다가 한 번 더 덮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불이 됩니다 바닥에다가는 핫팩을 깔아줬고요 아까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모자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묶어줬고 펼쳐주면 이렇게 이불이 돼요 이 발밑으로 아래에 테이블이 공간이 있어서 최대한 뒤로 밀어주고 이 사이로 다리를 넣어서 자면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오늘 편의점에 갔더니 이렇게 나초 셀사수스랑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트가 있어서 그리고 오늘도 무알콜 맥주 얘랑 같이 먹으면서 영화 볼 거예요 배부른데 뭔가 계속 땡겨요 먹으면서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드는 법이 있거든요 편하게 먹도록 개봉을 해서 열면 수스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얘를 이렇게 접어줘요 실을 이렇게 긁어놓는 거거든요 자 여길 또 봐주면 여기 끝을 접어서 끼우는 홈이 있었어요 이렇게 안쪽에 끼우는 홈이 있거든요 여기 뚜껑도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나무면 이렇게 닫아놓기만 하면 돼서 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을 거예요 오늘 볼 영화는 빌리 엘리어트예요 7화를 바탕으로 빌리 엘리어트 그 인물의 내용을 담은 영화라고 하거든요 발레리노에 관한 영화인데 원래는 이렇게 복싱? 이거를 배우다 유망주를 꿈꾸고 있었는데 발레리노가 어떻게 우연적으로 된 사연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제가 이걸 알고리즘으로 언뜻 보고 리뷰를 보고 너무 좋아서 다운받아서 왔어요 이것도 아우 맨날 흘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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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랑 나초랑 같이 먹을 거예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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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머리가 추우면 잠을 잘 못자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라클라바 썼고 그리고 그냥 잠바 한번 입었어요 혹시 밤에 추울까봐 지금은 전혀 되게 쌀쌀하거나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 잘 때 기온이 떨어져서 춥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아예 무장을 하고 자겠습니다 내일 만날게요 잘게요 안녕 하늘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일어났더니 하늘이 너무 예뻐요 안녕 bilir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이 속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핫팩을 넣고 모자만 떼서 이렇게 접어주면 이 안에 충전자 사이로 따뜻한 공기가 가둬져서 엄청 따뜻한 방석이 돼요. 지금 온도는 18도예요. 되게 따뜻하거든요. 일어났을 때도 한 14도 정도여서 괜찮게 잤어요. 되게 따뜻하게. 그리고 이렇게. 이게 지금 화장대가 됐어요. 얼굴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거 밀크티랑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컵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토스트랑 같이 먹을 거예요. 어제 물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물이 따뜻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 물에다가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어제 이거 나초랑 소스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크림 스프에다가 나초 소스를 섞어서 나초를 부셔서 안에 넣어서 같이 약간 시리얼처럼 시리얼 스프? 그렇게 한번 먹어보려고요. 짠! 아침 먹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팅을 다 했거든요. 쑤! 여기! 짠! 잘 안 늘리는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괜찮나? 오! 물이 따뜻해요. 이렇게 김이 나거든요. 맛있다. 물을 조금만 넣을 걸. 물을 좀 많이 넣어서 좀 맹맹해요. 맛있다. 원래 이거를 여기다 부어서 섞어서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냥 이 팩에다가 넣어서 해봐야겠어요. 이제 살사 수 있어. 어! 퍼졌어. 물 사는. 그래도 남은 걸로. 그냥. 이 쌀로 넣어야겠다. 이렇게 흘려야 되는 거는. 이렇게 부셔서. 넣어줄 거예요. 빵은 여기다 옮겨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섞어줘요. 빵을 썰어볼까요? 그리고 단면이. 이렇게. 이거 같이 빵에 찍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작게 자르려고요. 먹기 좋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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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천장이 좀 낮아서 여기 안으로 이 원형 테이프를 해서 먹으려고요. 나쁘지 않아요. 스튜 같아요. 찍어먹어볼까? 찍어서. 짠. 음. 맛있다. 음. 비가 또 와요. 제가 진짜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위에 그 루프렛 그거를 달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걸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여름에는 되게 덥기도 하거든요. 이 열이 아무래도 바로 받다 보니까.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뷰를 보는 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가. 따로 조명을 켜지 않아도 조금 환해서. 이거는 무드등으로 켠 거고. 좀 환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내가 또 습하거나 할 때. 햇빛이 들다 보니까. 건조도 빨리 되고. 차를 좀 쾌적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썬루프가 단점도 있지만 적점도 있고. 여기 위를 열어서. 이쪽으로 통과를 해서. 천장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위우 Basie합니다. 천장에 올라갈 수도 있고. 전 dopamine 가라앉은 간식이ераeti 나요. 수수 320 변화가 준ыт Result rep 이렇게 추억까지도 할 텐пAMG입니다. tit은mandu 이렇게ât sleeps 있을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와, 밖에 풍경이 진짜 예쁘다 음, 맛있다 이거 다 먹고 나서 정리하고 밖에 산책을 잠깐 다녀올까봐요 너무 밖에 풍경이 진짜 예쁘거든요 밖에 살짝 비가 와서 제가 우비가 있을까? 한번 이거를 이거는 쓰고 다녀와야겠어요 여기까지만 먹고 다녀와야겠어요 뒷는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줬어요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줬어요 날씨가 조금 쎄쎄하긴 한데 괜찮아요, 그냥 다닐 만한 날씨여서 그리고 이 앞에 풍경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오, 좋다 좀 춥기는 한데 너무 좋아요 왜 추워 여기 배 타는 곳이 있어요 김지그렇 아멘 김지낙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람만 안 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큰 타이어가 있어 무슨 거인 바퀴 같아 산책을 잘 못났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옆으로는 다 이렇게 강이어서 강을 보는 풍경이 너무 힐링이야 진짜 여기 길 너무 예쁘다 제가 저기 가족들하고 여기가 낙함 주변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기 반대편에서 이쪽 저희 이렇게 제차거든요 여기 라인이 이렇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서 여기 왔던 게 기억이 나서 왔어요 이제 좀 추워서 차로 들어가야겠어요 너무 추워 이제 쌀쌀이 진짜 점점 이렇게 물에 비친 모습이 너무 예뻐 좋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저는 가볼게요 캠핑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 차 농도 올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진짜 가볼게요 암 캠핑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fatigue 좀 더 Summon해 나도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